안녕하세요. 아리아쥬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저희 팀의 시아리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어서 살짝 모여서 왔는데요. 한 번 봐. 아 오늘. 아니 참 부끄럽네요. 저희 생일 전광판을 판매한 분들이 해주셔서 오늘 합정역에 와있습니다. 한 번 좀 기다려볼까요? 사실 한 번은 왔었거든요. 그때도 왔었어요. 저도 엄청 많이 찍고 왔는데 다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.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죠? 그럼요. 나 여기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생일 축하해요. 다른 시아리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했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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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